두 번째 핫쌈은 바로 윤미향 의원이 참여한 소위 윤미향 보호법이 논란입니다. 정확한 법안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름만 보면 마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강력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원 소속이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원돼야 할 공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돼서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미향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에 참여를 해서 결국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 윤미향 보호법을 낸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강제되고 있어서 강력한 처벌법입니다. 정치권에서 윤미향, 정의원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많은 조간신문에 이 법안이 논란이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에 이 법안 문제 없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엄청 많죠. 어떤 거요? 일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피해자의 유적, 이걸 보호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하고요. 박스를 보내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 어떤 명예훼손을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처벌지향주의가 일단은 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랄지 아니면 민사손해배상, 유자로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법으로 규제하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것은 배제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 법안 자체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해자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나 유적을 보호하지 못한 역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정의연 사건이랄지 인명의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듯이 그 안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비리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한다랄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것까지의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비방할 목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허위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안부나 EU와 관련된 분들의 단체는 더욱더 투명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를 더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 법에 의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법이나 법 원리적으로 보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어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저 법만 정해서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못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다른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일본군 유안부와 관련돼서 굉장히 악의적인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유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겉으로는 유안부를 위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관을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명예훼손을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관련 단체에서 가장 비리랄지 문제된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건 거기 안에 있던 직원이랄지 당사자인 유안부 할머니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지적을 못하면 그걸 지적을 해서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가 처벌받게 되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저 발의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정의 차원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 넣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표 발의한 안재근 의원은 단순 사실적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소조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재근 의원은 사실 이재명 기자 이게 법원에서 처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셨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관련 단체가 명예훼손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언론사의 적절한 비판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면 끊임없이 이 언론사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가 위축이 되고 고소고발과 재판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언론사는 겪으면서 비판 보도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유관단체가 있다면 그 범죄 행각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숨기거나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요즘 들어 비판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사건과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정의교 연대 사태의 본질이 뭐죠? 물론 아직까지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얼마나 유용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지만 당시에 후원금 유용 의혹이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의교 연대라는 단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독점하면서 외부가 견제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시 사태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럼 그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렇지 않도록 시민단체 역시 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거꾸른 거죠. 아예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정의교 연대를 포함해서 그런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정의를 독점하는 것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법을 만들겠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나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물론 이 법이 아까 전에 김광선이 와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했지만 사실 지금 봐서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좀 이 사태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민주당 의원들이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단 이 법안에 분노를 했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명예보호에 위안부 단체가 왜 들어가느냐 그럼 정대엽 진실을 이야기한 나도 법을 어긴 것이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유명은 자기 죄를 모른다. 그렇게 해먹고도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어설 당시 유명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왓츠고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리 당해야 됩니까? 혹이라도 유명 씨가 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문제는 속을 맞춰서 속었고 유혹당할 만장 당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재명 기자 본인과 연관되고 또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 옆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면 이름을 보통 빼는 게 지금까지 봤던 모습인데 어떻게 이름을 올리네요? 상식적인 거죠. 이해충돌이라는 얘기가 흔히 하지만 본인이 지금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막는 법안에 사인을 한다는 건 참 어색한 거죠. 그리고 사인한 분도 어색한 거고 그 사인을 받으러 가는 쪽도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법의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했나 참 의문스럽고 사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법원을 개혁하겠다라는 민주당뿐이 아니라 법 여권 의원들이 했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현재 피고인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받을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앞장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의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